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습니다.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 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당초 법적 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긴 것입니다.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분기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, 4조 9845억 원입니다.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보다 121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.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,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6만 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